제주 MBC 시사진단의 현재훈 오늘도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사업입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예래 단지 내 토지 소유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토지주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3년 전 유원지가 무휴라는 판결에 이어서 유원지 사업을 하는 행정처분 자체가 무휴라는 그런 판결인데요. 김 교수님 이번 행정인허가가 무휴라는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진흥지구랄까요? 이쪽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 행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규모 또 상업자본 그리고 공공성이 없는 이런 개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제주의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 판결에 대한 단순한 토지주와 JDC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제주의 어떤 개발 방식을 한번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 아닌가. 큰 기원을 얻었다. 그런 저는 좀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토지 수용이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4년 후인 오늘까지 이런 행정처분 무효까지 꼭 오도록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우선은 제일 큰 문제는 저는 JDC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재판과 관련해서는 예견된 상황이었고 사실 그런 판결이 났으면 이미 충분하게 토지주의라든가 관련된 주민들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이런 법률적인 소송만 고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파국만 키웠던 것이 아닌가. 더 돌아가면은 이 입건 같은 경우에는 JDC가 사실 기획부동산업자처럼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매우 헐값으로 사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들이 표출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가 빼앗겼기 때문에 지난 한 세월 동안 소송을 해서 이곳은 이겼던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지역주민들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주민들 대부분이 사실 2015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토지 수용 재결 각하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실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나서 한 4년 정도 가까이 사실 지금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다시피 해서 주민들의 입장이 되게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대법원의 판결 자체는 결국은 토지 이용의 사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배타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의 방안들을 좀 적절하게 개입시켜서 새로운 개발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주문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1호 외자 유치 사업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국제자유치 추진 사업의 총매 프로젝트 그다음에 핵심 프로젝트, 선두 프로젝트 이런 큰 카테고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해왔는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외자 유치나 개발 이익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꼭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절차를 너무 무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되돌아보봐야 될 필요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결국 사업자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버자야지만 실질적으로는 버자야하고 JDC가 합작으로 만든 법인이고 JDC 지분도 대략 한 19%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JDC가 버자야 측을 잘 설득해서 예를 들면 관련된 지분도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JDC가 통째로 인수를 해가지고 좀 더 공공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지금과 같은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나 법률적으로 폐소하는 그런 결과는 없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유원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규칙이라는 데서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례 주거단지가 유원지로 허가를 받은 인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결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의 비중이 50%가 넘어요.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복지 향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특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목적이 고소득을 가지고 있는 노인층을 타겟으로 해서 사실 이 사업이 시작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2015년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 나왔던 것은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였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은 거의 헐값에 나의 땅을 수용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거는 사실 엄청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지금 사적인 이익을 너무 침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강제적인 토지 수용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게 이런 수용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 유원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내부에 있는 시설들이 실제로는 주민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에도 무효다 판결이 나왔던 거고 또 이번 1월에도 여기에 대한 인허가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다시 한 번 판결이 나온 거죠. 2015년과 2018년, 이번에 나온 건 사실은 내용은 거의 같은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래도 2000년대 초반이죠. 제주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한 번 육성해보자. 그래서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을 했고 이름만 들으면 휴양용 주거단지, 제주의 특성을 살린 고품질, 관광 상품 이런 시작은 취지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 사업 내용을 보면 당시에도 초고층 빌딩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고도재가 완화를 시켜주면서 특혜가 좀 있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카지노라는 메리터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던 곳이고 실제로 버자 회장이 제주도를 방문하셨을 때도 다양한 요구 중에 핵심적인 것은 카지노 관련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사실 그래서 제목은 활약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좋은 곳에 초고층 빌딩과 카지노 산업으로 연관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제목과 실질적인 내용은 좀 맞지 않았던 좀 안 바랄스했던 그런 사업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지역에 헬스케어 타운 있지 않습니까? 휴양량 주거단지하고 헬스케어 타운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게 처음에 핵심 선도 프로젝트에서 구상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자체를 사프라스케어 산업의 추진이란 지향을 내버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려와 건강의 접목, 휴양의 접목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예래휴양단지 뿐만 아니라 사실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진행됐던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패턴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외지 자본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카지노를 같이 반드시 껴넣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숙박단지, 위락단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예래휴양단지는 고소득층, 은퇴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찌 보면 관광단지를 지정해서 진행돼야 할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JDC와 버자야 제주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개발시설인 유원지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원지 개발시설 자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광장이나 공원이나 녹지들을 많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너의 됨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자체가 지금 1,500 시리즈 2조 5천억이 들면서 1,500개의 객실 이상의 콘돔위념을 숙박시설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년 넘게,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넘게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제주 지역의 어떤 새로운 관광산업의 동력이라서기보다는 부동산 개발하겠다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이 판결 이후에 앞으로의 우리의 방향성, 관광 개발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더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 인식들의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015년도 3월 달이죠. 대법원 판결.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JDC 쪽에서는 바로 소송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8월 달인 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JDC라든지 버자회 쪽에서 토지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해서 좀 뭐랄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정말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2001년도에 7대 손두 프로젝트 지진 이후 18년 동안 그냥 소송만 쭉 여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인식들의 참 문제가 갭이 너무 크다. 토지주와 개발자의 JDC와의 관계에서는 그 근본은 뭐냐 하면 JDC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매입을 해서 빨리 분양하고 나가야 되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법원 또 유원지의 법을 적용해서 도시시설로 활용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토지 보상을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일반 도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토지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업 자체에 가지고 있는 공익성 토지를 우리가 준 만큼에 대한 법에 맞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지노라든지 고층 건물에 포함하는 사업 자체를 좀 바꿔라 라는 의미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협하려는 노력들을 왜 안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시간 끌기에 너무 급급한 거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차피 행정처분까지 무효라는 인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으면 그럼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혹시 이게 어려운 전망입니다마는 앞으로 전망 그리고 JDC나 아니면 토지주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현재 상황에서 사실 사업 재치진 여부가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은 좀 요원해 보인다. 오리무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버자야와 JDC 간의 소송이 진행,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JDC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과 토지주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통해서 물론 전제는 주민 동의의 전제 하에 토지주들에게 동의해주면 보상금을 통해서 그걸 토지 보유권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보상 수용을 할 당시에 평당 한 25만 원 정도 수용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6배, 7배 정도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토지 부상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쓰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또 보좌야 그룹 자체가 지금 한 3,500억 정도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구역 시도만 받을 텐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현재 상황 속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합리적인 어떤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게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과 다시 토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이 토지를 어떻게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방법은 원상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이미 사실 너무 많아요. 기반시설도 이미 다 해놨고 그 콘도를 147동을 이미 건설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상회복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건설해놓은 건 모두 다 싹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좌야도 3,5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JDC에다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심이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JDC, 도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토지주들과 협의를 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또 토지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카지노를 빼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전체 주민의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지역 주민들과 관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됐으면 2015년에 판결 나오고 정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게 좀 소통이 좀 부재했었던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수석께서 말씀하신 게 출구 전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출구 전략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강변 선관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통이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 토지주들, 또 지역 주민들 그리고 JDC 또 행정 이쪽에 버자야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동상이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근간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신뢰의 구축을 저는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바탕에 저는 조금씩 양보하면 상생의 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주도 토지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지상권이 문제하고 있고 또 버자야나 JDC 같은 경우는 그거를 원상회복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상기적으로. 또 버자야는 버자야대로의 손해가 서로의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저는 토지주는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JDC는 JDC의 사업 버자야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같은 파트너십이잖아요. 설득을 시켜서 사업 내용을 좀 바꾸는 것이죠. 이제는 카지노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거론한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사회 우리 제주도민 사회가 그걸 수용하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지노 사업이라든지 초고층 건물에 대한 인식들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을 다시 바꿔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본공의 이익을 좀 더 사유지를 뭐랄까요? 유원지와 하는 사업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좀 바꿔서 한다 그러면 저는 JDC, 버자야, 우리 제주도, 토지주 우회에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통해서 우리가 제주도와 함께 발전하는 큰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로 강 대표께 이 부분 그럼 여쭤볼게요. 이 대책을 대책 내지 해법을 마련하는데 어차피 예전 상태로 돌려놓는 거는 사실은 그건 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주민과의 어떤 상생 방안 마련하는 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더 어려운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는 사실 그 어떤 대화의 틀은 저는 제주도청이 다시 한번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주민들은 JDC를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일장 부분 도청도 분명하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허가 내준 것도 있고 예를 들면 2005년도에 폐소했을 경우에 또 제차가 또 열심히 나서가지고 문제 없겠다고 했지만 법 바꿔줬지만 결과적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가 딱 중재가 정확히 서서 어쨌든 행정력은 또 지역 주민과 토지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서 새로 될 JDC 이사장과 함께 이 틀을 좀 만들어서 3자가 협의를 하고 그 와중에 또 거자락 협의를 해가지고 일장 부분들은 그동안 못해봤던 사회적 대타입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좀 공익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다만 이제 시일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나 주민 입장에서는 또 워낙 신뢰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도가 중심에 서서 전체를 합력하는 모델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도의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우리 사회협약위원회 사회협약위원회 그런 데서 역할을 도의 조직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리더를 가지신 분들이 모인 집단이니까요 그분들이 좀 중재 역할을 하면서 우리 개발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익형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만드는 그런 논의 구조로 간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논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법을 변호사는 계시지만 필요로 해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 법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2010 몇 년도입니까 법을 바꿔긴 했지만 그 관련된 법에 우리가 다시 공익의 목적에 맞게 예를 들은 휴양의 주거 단지에 대한 법이 필요 개조가 필요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는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논의를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업자 입장에서 그럼 여쭤보면 버저야 그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카지노나 분양 초고층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서 좀 수익을 얻겠다라는 걸 핵심 목적으로 해서 만약에 들어왔으면 이 부분 사업 변경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굳이 그 업체에서 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를 한다든지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 건지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몇 번 가봤는데 그러면 거기 버저야 그룹 관련된 분들이 계신가 봤더니 사실상 이 사업을 주도했던 한국인 관련된 직원분들은 대부분 퇴사한 상태고 지금은 법률적 대리인하고 일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미 저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보상만 받은 건데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는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사업 내용 변경을 통해서 공익형에 맞게 바꿔버리면 충분하게 새로운 모델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버저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2009년에 들어와서 한류의 붐을 타고 중국 공익에 물려 들어올 때 거기에다가 분양도 하고 그리고 카지노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계획 하에 들어왔지만 그 사이에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게 사업 추진을 통한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버저야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타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이제 감황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처럼 이게 결국은 이번 2015년 판결이든 이번 판결이든 대법원 판결의 함의 자체가 결국은 어떤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배타적 이용이 아니라 공공적 측면에 있어서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의사에 관련돼서 의사가 반영된 그런 개발의 방향성을 정립할 것이냐의 문제로 아마 이제 출구 전략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결국은 사자협의체 아까 이제 도가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화와 소통의 창을 좀 만들자, 장을 만들자. 이거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키는 어찌 보면 저는 주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여기에서 도도 어찌 보면 조금 방관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지사께서 서귀포시 연도 방문을 했을 때도 본질적인 책임의 소재를 JDC로 돌리더라고요. 사실 책임 근무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 이외의 당사자들, 주민과 행정과 JDC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게 좀 부연을 하면 그때 당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준 게 누구냐 하면 우리 제주도청입니다. 사업은 JDC가 하지만 그때 당시 현행 법률상으로는 5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240m 6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냐. 그거는 제주도청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청도 JDC에다가 문제가 있다.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거 저는 제주도청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어떤 얘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중재 역할 내지는 뭐랄까요?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 여러 가지 중역 주민들을 신뢰감 있게 끌어올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토지주들은 몇 백억에 해당되는 토지 보상을 받고 떨어지겠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아름다운 반딧불이 빛나는 예려동을 잘 지켜보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경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사업의 틀을 좀 바꿔라라고 요구하는 게 핵심인데 그런 것도 좀 기담만 두면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사업은 이미 표류하고 있는데 원점을 잡기 위해서는 사업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사업 방향 자체의 궤도 소중 자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JDC든 제주도청이든 간에 그간의 사실 패턴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의 지지도 이끌어내고 개발 사업의 정장성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사원에서의 절박함을 좀 느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 또 지금 이미 대법원으로 무협 판결의 두 가지가 나와버린 상황에서 버자야와의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그런데 또 그럼 버자야가 JDC 그리고 도우를 상대로도 소송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주면서 3,500억 청구했는데 그게 다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면서 마무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여를 거쳐서 지금 기반시설이나 건물 올라가 있는 것들을 모두 원상복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너무 낭비거든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교훈을 얻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교훈 말씀 나와서요.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 그런데 대규모 개발 사업하면 일정 부분 강제 수용 절차라는 게 합법적인 수단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3,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강제 수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한 퍼센트라든지 수용하는 됐을 때 그걸 다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강제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조건 강제 수용하는 그런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70 내지 한 80% 했을 때 그 위에 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될 경우에 나머지 20%에 대해서 토지를 수용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의 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공공성이 보장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토지 수용이 허가가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예를 들면 휴양인 주거단지처럼 토지를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해서 돈을 수익을 얻는 그런 부동산 개발적인 사업 외에서는 그게 공공성이 적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예를 들면 휴양인 주거단지의 교회는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경쟁을 올리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바꿔라. 저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비공공적인 사업이 아닌 공공적이고 문화적인 사업. 두 번째는 상업 중심 자본이 아닌 우리 도민 중심 자본. 세 번째는 대규모 고밀도 개발이 아닌 저층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우리 도성도 그런 의미에서는 예를 들면 휴양지구단지를 몇몇 토지주들의 목리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제주도의 개발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투자유칙과 우리 개발 관련된 부서에서 한번 새로운 논의의 구조를 갖는 아니면 반성의 계기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제가 법을 찾아왔는데 지금 제주특별법에 이러한 경우에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유지나 공유지를 제외한 우리 사유지 중에서는 3분의 2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토지수용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업, 이 부지를 계속 사용을 하겠다면 JDC와 도에서는 결과적으로 토지주들과 협의를 해갖고는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큰 경우는 법원에서는 앞으로 유원지라는 개발 사업 자체를 공익형으로 앞으로는 포장지를 씌우지 마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마치 대단한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개발 방식인 공공기관, JDC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이 마치 기획부동산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행정기관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저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좀 엄중한 판결이 아니었나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그간에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지역의 관광개발을 등장해서 진행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쩌면 외지자보 외자에 대한 어떤 수익성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너무 급급했던 것도 아니냐. 입맛에 맞게 휘둘렸던 것도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어떤 이익 환원은 뒷전이고 주민들의 복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대법원 스스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우리가 사실 전체적으로 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JDC의 역할과 위상을 재검토,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JDC가 우리 강 대표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개발 업체로 인식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는 기관으로 디벨로퍼로, 공공적 디벨로퍼로 좀 이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변원 선생님 짧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예래단지 같은 경우에는 7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이었는데 지금 당시에 우리가 외자 유치에서 뭔가를 해봤던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였던 거죠. 도도 그렇고 JDC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정말로 외자 유치를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일을 하다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던 단추를 다 풀고 나야 성공적으로 나머지 단추를 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이 주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문제인데요. 기존 면적보다 4배 정도 국립공원 면적이 커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한라산 국립공원 중심부였는데요. 그 주변에 오름, 곧자왈, 해양 돌입공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강 대표님 면적이 4배씩이나 확대되면 좀 면적이 상당히 커지는 건데요. 기존보다. 그러니까 면적 4배 확대도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희룡 도정에서 말로만 해왔던 여러 가지 환경 보전 정책을 밀대에 혁신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의 가치를 좀 보장하고 한라산 중심부에 있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중산간 이후까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는 제주 사회가 보존의 가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데 문제는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사정들을 어떻게 행정과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풀 수 있을지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해결된다면 저는 충분하게 의미 있고 제주를 바꾸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환경 충량을 우리가 어디까지 유지하면서 갈 것이냐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의식이 구체적으로 국립공원 확대라는 정책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이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이런 지속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처럼 그간의 확대 지정국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급히 서둘러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자칫 이 역시도 지역사회의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되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묘한 게요. 여기 앉아계시는 패널 전부 다 찬성은 하지만 또 막상 자기 집에 들어오면 자기 지역구역에 들어오면 부담스러워하는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권 문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도 반발의 목소리도 예전히 상존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문화재 하면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그 지역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상당히 건축물의 형태, 규모, 고도 이런 게 규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국립공원 지정은 크게 문화재하고 달리 규제받는 부분이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정되고 있는 국립공원의 대상 지역이 대부분 보면 오름지역 주변이라든지 또 기존의 지역지구제가 지역이 된 국립해양지구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지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오히려 재산권을 규제받는 새로운 규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지역 주민들께서 반발 내지는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자연공원법에 보면 여러 개의 지구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 마을 지구라든지 자연환경 지구라든지 자연환경 보존 지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시설들이라든지 주택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행위들은 다 허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높이 9m 정도면 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 20% 정도인가 30%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게 재산권 침해받는 부분은 크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8층짜리 9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느냐 법적으로 못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이 보장이 일부는 규제를 받을지 몰라도 오히려 국립공원이 지정됨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또 다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을 뭐랄까요 친환경적인 개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뭐랄까요 전화위복은 아니고 뭐랄까요 굉장히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인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인식이 전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땅을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특히 송당 지역이 그쪽으로 해당된다고 해서는 송당 쪽에서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미 오름이라든지 해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서도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제가 토지주라면 이게 또 사실 언젠가 보호지역 같은 게 해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특히 제주도의 오름이라든지 특화된 경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산권의 문제 때문에 해제가 된다. 그럼 제주도는 앞으로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가지고는 계실 수 있다. 그럼 네 분께 이 질문 드릴게요.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 집하고 자기 동네에 예를 들어 토지가 있다. 국립공원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신 거죠? 추천은 찬성합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솔직히 일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취지가 좋다 해도 당장 생존권이 걸리고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하면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교수님 말씀 중에 원칙적으로 사실 국립공원 확대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편견이고 인식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봐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질공원이다, 세계자연유산이다, 생물권 부전지역에 대해서 각각 개발되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통합일원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립공원 육지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지역의 육상 면적이 대략 4%도 안 됩니다. 3.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유도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 육상 면적의 18%를 국립공원 확대 지정하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부분은 사체하고 두드라도 기본적으로 행위 제한이나 건축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그게 당장 드러난 것이 구조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회주가 75%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도 연기된 이유가 그쪽에서 사실 반발 때문에 우려 때문에 도에서 요청을 해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고 그 국립공원이 확대된 지역을 둘러싸던 완충지역 완충지역에도 사실은 불가피하게 사적재산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규제가 있을 수 있다. 있다 선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보장책은 뭔지 지원책은 뭔지 그리고 그 마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에서든 환경부에서든 그러면 마을에 맞는 특성화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병행해서 수준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반대하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대상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넘치긴 한데 오히려 그러면 국립공원 지역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포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세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도에서 지금 한 58개 마리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요. 수렴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의견 수렴의 내용과 그리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는 다 제외한다고 했지만 정작은 제대로 공감대를 갖고서 가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런 차원에 대한 문제제기지 이게 단순하게 국립공원의 확대 지정에 찬반의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과 또 그런 것들이 이 결과물들이 좀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이게 지정이 됐을 때 얼마만큼 메리트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게는 이걸 주도적으로 한 게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들을 다 갖췄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 공개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과정에 충분한 어떤 절차의 뭐랄까요 프로세스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과정에 표출시키지 못한 부분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다양한 형태의 지역에 맞춘 형태의 공원 공원법에 보면 공원 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 계획 수법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인센티브가 있는지 저는 한번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지금 대부분 지역이 중산간 지역이거든요. 한라산에 바짝 붙어있거나 또 우도, 마라도도 해양공원으로 지정이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중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경관, 생태, 지하수 등급에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 그대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환경총량제라든지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혜택을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립공원을 지정을 하면 국립공원법에서 국가로부터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규제는 아니지만 저는 규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산간 지역에서 관리 등급에 의한 지하수, 경관, 생태에 의해서 상향 조정에 의해서 규제받는 것보다는 국립공원에서 규제에 지정이 되고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 저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인센티브와 이런 보상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그동안 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역이 확증이 되지 않는 애매한 그런 과정 속에 저는 행정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지금 확대되는 면적이 제주도 육상면적이 18% 이 정도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상징적인 의미라 그러면 좀 더 넓혀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오히려 더 넓혀서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라는 무한정 확대하는 것조차도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두 분들이 요구하시는 인센티브, 돈의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차 활성 속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는데도 상당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과 거기에 따르는 비합리적인 어떤 문제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지금 지정하는 대부분 요즘 논의가 문제가 되고 있던 비자립도 확장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룬 군락군 쪽 위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동굴, 지지공원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거를 전략적으로 지렛대로 잘 이용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어떤 계기에 토대로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측면에서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더 확대하는 거는 조금 반대하십니까? 제주도 안보다 더. 저는 결국은 제주도는 어쨌든 환경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어떤 환경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서의 국립공원의 확대 자체가 어찌 보면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논의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네 분의 패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보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실제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그냥 먼 산 구경하듯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약간 인센트브라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그 과정에 할 거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제대로 알려내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야 된다는 게 행정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그들이 그분들께서 대승적인 기준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거의 사업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확대 지정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병행되면서 이 확대 지정 자체가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 네 분께 여쭤볼게요. 자기 해당되는 자기가 국립공원 확대에 관련해서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어서 자기가 해당이 되는데 마치 림비같이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해도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재조정돼요. 그러면 국립공원 확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림비는 아니고 자신들 토지 소입과 관련된 정당한 주장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의 혼란스러운 것은 정확하게 행정에서 정확한 구역이라든가 정부가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나서는 문제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확대하겠다고 하는 곳이 결국은 오름이라든가 고재활 해양 쪽인데 이미 개발 사업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섹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하전 정보만 충분하게 제공을 하신다면 저는 도민들도 당장은 반발하실 수 있겠지만 설득 과정을 거치면 이 문제는 충분히 확대해도 된다. 반발하는 지역은 빼야 됩니까? 지금 송당 지역이 많이 포섭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일부를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오히려 또 우리 동네가 빠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그 지역에서의 그런 분열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주의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컨센서스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비자림로 때도 그게 있었는데 송당 지역 주민들이 그때 비자림로에 있어서도 계속 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국적으로 마치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국립공원 하면서 송당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상황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하려는 노력 없이 이분들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처음에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자연보호와 사유 재산에 있어서의 대립각 송당 지역 주민들께서 마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의 협의를 얻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유 재산권 침해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조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국립공원 지정이면 반대할 수 있는데 도가 어떻게 자르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개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사실상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구역을 지정 확대할 건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정보들을 해당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나면 그것도 약간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곳을 확대해서 전체적인 사회의 공기적 가치를 높이자고 하는 게 큰 취지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겠죠. 저는 하나 더 나가면 조금 재산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계 확정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꼭 경계를 확정시켜놓고 주민들한테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건 주민반발을 더 강하게 저항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아웃라인이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내 땅이 내 토지가 경계에 있는지 없는지만이라도 알 수 있고 완충을 할 수 있게끔 도가사전에 좀 꼼꼼하게 이걸 준비를 해야 될 것이란가 싶어요. 우리 김 교수님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 부분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교든 주민 공청회 아니면 전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이 내지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듣고 경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조정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합의가 됐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자영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지역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뭘 요구하고 있는가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내용들을 얼마든지 담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대통령 법의 대통령 영위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법의 테두리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의 가능성도 이쪽에는 일부 열어줬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유용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주도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합 형태라든지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제주도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지역 주민들이 크게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신다 그러면 반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름이라든지 해양, 곧자왈 지역에는 규제가 이미 가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 마을에 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 변호사께서는 어쨌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외는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내 땅은 안 되겠다. 나는 좀 예외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빼주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충분한 보상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발전의 수단으로 개발과 보조는 첨예하게 맞서왔는데요. 현 세대가 아닌 후대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기준으로 하면 해법은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